이제 나가는 길이에요. 나가는 길 입구가 이렇게 연못 밑에 난간에는 이렇게 봄철에 오면은 수렴꽃이 연꽃이 펴서 굉장히 이쁘게 써요. 다리 밑에 이렇게 연못이 있어요. 그리고 이게 돌 사이에 연못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계단은 녹지 않아요. 노인들도 걸을 수 있는 정도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쥐고 가는 모습이네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쥐고 오는 이 공원을 만든 사람이 이게 불로문이래요 설립자 임해오 라고 써있네요 hem 1 이건 1 영원에게 마을 말의 말로 말인지 말 같아요 말이 이게 하루로 올라가는 느낌도 아멘